이걸 안 보고 인생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. 그래야 이 아이가 타고난 사주 팔자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정말 큰 이름을 걸고 살아. 제가 아까 드리려 했던 질문인데 조 부모님들의 손에 기려진 애들은 그거에 또 영향이. 영향이 또 많이 가죠.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진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내 부모하고 덕이 없는 아이들인 거야. 이해가 가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인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아이들은 뭐가 있어? 중심이 잘 잡혀 있어. 우리가 아이고 쟤는 밥그릇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. 이게 뭐냐 내 중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 거야.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특출나다는 거야.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윗대에 조상님들이 공이 많은 자손. 그러니까 좋은 공 우리가 이제 선업이라고 하지 이런 업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키워지는 아이들이라는 거야. 제 이름을 조상님들이 할아버지 꿈에 나와서 지어주셨대요. 그건 또 딱 뭐야? 점제해 준 거잖아. 조상에도 삼신이 있습니다. 내 조상 삼신 양가 어른들이 벌써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.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하거나 가문에 빛을 내는 자손이니까 이름을 딱 꾸며 선몽을 주시는 거야. 조상에서 점제한 아이들이 있고 삼신 할머니가 또 점제한 아이들이 있고 칠성에서 또 점제한 아이들이 있어. 달라.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찾아서 본주를 딱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애들이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아 얘는 무슨 덕 때문에. 얘는 어느 기운 때문에 태어났고 얘는 뭐 때문에 이게 다 나와.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점사를 보는 이유가 그거야. 특히 아이들 부부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맞춰서 공들여서 기도해 주세요. 이 아이는 이렇게 맞춰서 공들여서 기도해 주세요.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아이가 타고난 사주 팔자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정말 큰 이름을 걸고 살아. 우리가 나라에 이름을 건다는 게 꼭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야. 똑같이 힘들게 똑같은 연습을 하잖아. 그치? 근데 왜 어떤 놈 맨날 금메달 따고 어떤 놈 맨날 동메달 따고 어떤 놈 맨날 나가서 왜 자꾸 탈락을 할까. 운동을 들어서 코치가 달라서 감독이 달라서 아닌 거야.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량 역량이라는 거야 이게. 거기서 또 다 갈려. 그러니까 부모가 잘 키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내가 보이는 건 잘 키웠어도 이 보이지 않는 사주 팔자 안에서 부족한 걸 안 채워줬기 때문에 꼭 결정적일 때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나와. 그래서 개개인으로다가 맞춤으로다가 키워야 되는 거야. 아이들의 시간은 성장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. 언제까지? 17까지. 응애 태어나서 태어나는 한 살 순간부터 17살까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. 이 아내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잘난 놈 만드느냐 아니면 못난 놈 만드느냐야. 진짜 보물 같은 아이를 보물로다가 만들지 고물상에 있는 고물로 만들지는 부모님들이 손에 다 달려 있다는 얘기야. 그러면 타고난 사주보다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지는 그런 사주가 조금 더 힘이 셀까요? 그렇죠.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. 사주 팔자는 못 바꿉니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강조할게. 근데 변형은 된다는 거야. 틀 안에서 분명히 변형은 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기를 기울이고 어떤 공을 들이고 하는지에 따라서 내 아이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야.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를 만나야 돼. 그게 꼭 교수거나 많이 배웠다가 아닌 거야. 이거는 이 아이의 가망성을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. 내 아이가 진짜 걱정이다. 아이를 놓은 부모들은 아이 상담을 꼭 하라는 얘기야. 내 아이가 어떻게 클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?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재물운 얘기, 직장 얘기, 사업 얘기, 사랑 얘기 이런 점은 안 봐도 돼. 근데 꼭 이거는 봐야 돼. 어떤 거? 내 자식에 대한 거는 꼭 점을 보란 얘기야. 이걸 안 보고 인생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